티하! 티하! 나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렛탈 도돈님이랑 같이 방송할거에요 티하! 티하! 안녕하세요 리도입니다 무마님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BJ 동숙이라고 합니다 히스 레이트 히스 레이트 alah 좀 Bloom haarThere 아는 거에요 프로포쎄널 그럼요 요즘 요리할거죠 요리는 어디서 거기 없을거지 준비idores 어 애니는 시작 enqu foen 나 처음이에요 스크리머나 크림이스트 다 터뜨려서 처음 메는 건데 아 진짜요? 처음이에요? 오늘 무슨 벌레 드시나요? 벌레? 난 안 먹어요 벌레 벌레 오 진짜? 맛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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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like eating bugs I had to 그럼.. 뭐.. 무슨 인셋 뭐 뭐 봤어요? 어.. 매미 아래요? 매미 뭐.. 우선? 아.. 나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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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 그.. 그에 음식 다 쌌핫 쌌이쌌이쌌이쌌이쌌이쌌 그 맛있섥.. 아마. 없어요? 되게 써요 드럼요 오늘 우리를 쌌하게 먹기래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을 물어봐야겠어요?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저녁을 먹어도 될까요? 잘 먹고 싶어요? 네 벌레를? 벌레를 잡아야 되는데 어,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어디 봐봐야 차에 파리 이거 먹어도 돼요? 저녁 먹고 싶어요 동... 동... 동숙 동숙 뭐예요? 동숙이는 없나요? 동숙이는 없나요? 동숙이는 못나요? She's my sister 아... 동숙이요? 아... Sister 아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리더 동동이라고 하고는 뭐예요? 뭐 유튜브 하고 있고 시골에서 요리나 코미디 같은 거 찍고 있습니다 리허! 리허! 네 멀쩡한 모습을 보면 저도 라이브 하거든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 동생 선생님 제가 요리하고 같이 밥을 먹고 내일 아침에 밥을 먹고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춥죠? 모든 옷 가져왔어요? 옷? 옷? 그냥 이렇게요 괜찮아요 나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 사람은 추운 거 좋아해요 와우 저는 이거 광동화 왕東화 아으 니 싶어 어, 오오오 너는 좋아하실까? 니 싶어 넌 제가 즐거워 아유 제가 그들은 안이구 긍쌍 아으 아으 아하 아우 다나홀 다나 halt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요 저는 대종동 저는 대종동 저는 대종동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종동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종동 너는 안전해? 안전해? 어떻게 해야 해요? 아니야 왜 안전해? 안전해? 중간장... 한다고 한다고 했다! 화의처! 화의처! 다행히 해볼게! 화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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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처? 밥 먹을거에요? 햇반 돌려요. 밥? 밥 있어요? 밥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 밥을 금방 먹어요? 목소 멍고 나 저도 먹어요. 그러면 안먹어도 돼요. 안먹어요? 하나만을 나눠회도 되고. 오, 가라만 먹어요. 네, 네. 차에 갔다 올게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깜짝이. 900? 어, 900 프랭크. I'm gonna prank him by saying that I like you. Suddenly cry. Okay, suddenly cry or I just confess my love. 또 있어요? Do you have a little bit of 900? Yeah, I'm sorry. Okay, 900 is not bad. This is not really bad. Okay, then 900 is one. I have to say it slowly, slowly.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just saw my video. I thought it was my favorite. I thought it was my favorite.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can't cry right now. I can't. I just can't cry right now. I can't. Boyz Jin would have to cry right now. How would that look for me? How do you think my two days begin? Are you collaborating with me even more? Is it so much the best that I will watch? Ever after dizendo? I have Ray Age. You're my girlfriend. 한글자막 by 한효정